예! 프리가!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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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 프리가 12900원짜리 프리가로 들어왔습니다 오 프리가 괜찮은데 이 프리가 이 프리가 What that means is 프리가 프리가 What that means 무슨 얘기야? 프리가라는게 무슨 뜻이야? 그냥 상어라 어? 아 상어라는거 아는데 프리가가 이태리 말이야? 블랑스 말이야? 이런 말이야 어? 이태리 이태리야? 오케이 로맨틱 로맨틱 와우 로맨틱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여의를 생겼네 자아 이거 보겠습니다 와우 어 드러워 우와 이거 크네 크네 커 이게 프리가 이건 프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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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프리가 디저트, 예, 뭐 뭐지 프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맛있겠는데 너무 고기만 고르지 말아 야채 골라 고기만 고르지 말고 야채를 고르라고 그리고 아 음식 좋은데 이거 우리 남박산 이렇게 자시고 또 와 이 박산은 또 푸짐하게 했네 잘 나왔죠? 잘 나왔어요 오늘 우리 남 박사 잘 나왔어 이유는? 이유는? 이유는 별도야 나는 이렇고 거하게 점심을 하고 우리가 롯데몰 옥상에 김포공항이 보이는 쪽에 왔습니다 김포공항이 이렇게 잘 보여요 자 이렇게 김포공항입니다 날씨가 좀 이래서 그런데 그래도 뭐 구름은 멋있네 저게 인천 아니야? 인천 저게 인천인가? 송도구 신도시 있는데 거기 그래 아 여기가 여기가 계양산 저기 계양산이야 아 저게 계양산 계양산 유저 계양산 유저 인천이야 이게 타워 나명은 지금 저쪽 아니야? 난 이쪽이야 아 그런가? 흐흐흐흐흐흐 이거 봐 이 버스는 차같아 구차해가지고 참 옛날 얘기에요 옛날 얘기에요 전 중동중앙이라고 하죠 아 저기가? 대천 네 select 아 네 우리 4박5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앙 공우 한 번에 일경이 비행기까지 55만원에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우리 둘째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까지 비행기까지 55만원에 갔다 왔는데 비행기까지 55만원에 갔다 왔는데 와 그래 싼게도 있대 근데 갑자기 거기서 거기 여행 해외여행 사이트에 가입하면 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글쎄 밥 먹고 와서 그런가봐 좋으네 경기도 초등학교 애들 응모해 관리 거리비 좋구만 특별상 우수상 특별상 우수상도 있고 응 김도윤희 irit 에이 szer공 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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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기적인 자 오늘 저 남형 점심 잘 먹었어 그 렌즈는 여기 있던 거 아까 오늘 이 형 이 형 오늘 우리 셋이서 만나가지고 점심 남형이 사가지고 잘 먹었지 오늘 잘 먹고 남형이 먹었어 고마워 하지마 하지마 오늘 지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이요 오늘 좋아하세요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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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